1.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됩니다. 나의 가치를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연결해 보세요. 본인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알게 될 겁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란 말이 있죠.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반복되는 문제를 바꾸고 싶어서 책도 찾아보고 방송도 듣고 해봐도 이게 마음대로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도 그럴 일이 타고난 성품과 오랜 습관으로 굳어져버린 사고와 감정이 어떤 한 번의 깨달음으로 바뀔 수도 없을 뿐더러 컴퓨터를 배우듯 기술적인 습득으로 가능한 일도 아닐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가진 인성을 바꾼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요. 손바닥 뒤집듯 사람이 바뀌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변화의 여지를 갖고자 한다면 그건 바로 마음의 유연성을 갖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음은 단단하게 인생은 유연하게란 책을 통해서 이 마음의 유연성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 합니다. 이 책을 쓴 정두영 교수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헬스케어센터 센터장을 겸임하여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 심리적 유연성에 대해 서문에서 간단히 이야기한 부분부터 먼저 들어보실까요? 저는 어른이 된 후 사람들이 정치나 경제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았던 시기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IMF와 코로나19 사태 사이에도 많은 사람이 치솟는 전셋값에 시달렸고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문제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 정권이 바뀌고 가상화폐의 인기로 뉴스에 관련 이야기가 연일 보도되며 우리가 노란색 메신저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된 것도 모두 약 10년 동안의 일들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은 어떤가요? 신입생은 대학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을 통해 자신을 증명했으며 얼마나 많은 친구와 새로 사귀고 이별했을까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결혼, 육아, 집 장만 등 얼마나 많은 변화와 마주해야 할까요?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변화를 마주칠 때마다 적응장애를 겪을 만큼 힘들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면서도 무탈하게 지나갑니다. 그 차이는 심리적 위헌성에 있습니다. 심리적 위헌성이란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지속하거나 변경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비합리적인 직장 상사가 고민일 때 위헌성이 낮은 사람은 그 상사를 싫어하고 또 그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2차적으로 일상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위헌성이 높은 사람은 그 상사와 적정 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직을 하거나 다른 팀으로 자리를 옮겨 그 상사 곁을 떠납니다. 내성적이고 예민한 성격을 고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이 고민일 경우 위헌성이 낮은 사람은 끊임없이 나는 왜 성격이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하며 자책하지만 위헌성이 높은 사람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단점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되 본인의 성격에 적합한 직업과 생활 방식을 찾아나갑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우울해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헌성이 높은 사람은 그때마다 상황과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에게 이로운 방식을 찾아나섭니다. 이들은 불안 문제가 고민이라면 지금 불안하지 않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즐겁지 라고 생각을 확장합니다. 그동안 그동안 스트레스를 풀어왔던 수영장이 사라진다면 나는 왜 수영장이 좋았을까 그렇다면 그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일은 없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유헌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알고 타인과 사회 변화에 맞춰서 적응할 줄 압니다.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를 영화의 히어로처럼 해결하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정신질환 진단명은 자신의 가장 유연하지 못한 부분이 무너져 나온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정과 인지 인간관계 생체리듬 등에서 유연성이 부족했던 부분이 스트레스 사건 이후 자신도 모르게 표면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심리적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떤 행동을 하면 기분이 나아지는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등 나를 알아가기 위한 모든 행동이 유연성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또한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난관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경험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난관이 너무 클 때 또는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힘들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어디가 아프거나 다치면 눈으로 그 상태를 확인하거나 과거의 병력으로 그 증상을 유추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프면 사실 이게 일시적인 기분 문제인지 얼마나 심한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 우리가 겪는 마음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에 필수불가결한 아픔 동물은 언제 삶을 포기할까요? 실업용 쥐를 물통에 가둬서 헤엄을 쳐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면 힘이 남아 있어도 생존을 포기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고 희망이 없으면 역경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죠. 만약 중간에 꺼내주면 희망이 있다고 여겨 다시 물에 빠져도 죽기 전까지 계속 헤엄을 칩니다. 무리를 짓는 동물은 음식이 부족하거나 늙고 병들어 무리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홀로 떨어져 떠돌다 죽기도 합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원숭이한테서는 새끼를 잃은 슬픔에 다른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먹지 않고 삶을 포기하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인간 역시 반복적인 고통이나 먹이의 부족 강한 스트레스 사건을 겪으면 삶의 지속여부를 고민합니다. 사실 동물은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도록 진화해 왔으니 먹이를 찾고 후손을 남기는 일은 삶의 의미 없이도 유지되는 기본값인 셈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외에도 삶의 의미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들과 차이를 보입니다.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느끼죠. 그래서 부대원들을 살리기 위해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낸다든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등의 자기 이상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길을 잃은 채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답을 찾는 시기와 과정이 다릅니다. 거기다 누구나 나이와 체력만 되면 어른 대접을 받았던 농경사회와 달리 복잡한 현대사회에는 삶의 의미를 찾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 더 힘들어하는 사람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도 성인 ADHD가 아닐까? ADHD가 아닌데도 ADHD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대학원 졸업 논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학원 졸업하기를 따서 무엇을 얻고자 하나요? 이 과제를 해내면 무엇을 얻을 수 있죠? 좋은 점수를 받으면 당신에게 무엇이 좋을까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을 생각해 보건대 학생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도 가족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자가 되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어려운 도전에서 성공하려면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 목표가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게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목표와 연결해야 의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노래를 통해 감동을 주고 싶다는 목표를 가진 소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소년은 음악이나 문학에는 관심을 보이는데 역사 공부에는 흥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역사 뮤지컬을 관람한 뒤 관련 내용을 좀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역사 공부에 의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역사 점수가 잘 나와야 원하는 전공에 합격하는 상황이 되어 없던 의욕이 잠시나마 생길지도 모릅니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거나 멋진 요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마법처럼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그런 능력이 내 손에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알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채로 계속 주어지는 대로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의욕을 이르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듭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공부나 논문 작업에서만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악착같이 돈을 버는 데만 신경쓰다가 건강이 망가지고 가족의 화목도 지키지 못해 무엇을 위해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다고 속상해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겨우 갖게 되었는데 정작 자기의 적성과 맞지 않아 후회가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주로 숫자로 비교하고 평가하다 보니 궁극적 목표와 이를 위한 수단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에서 좋은 점수나 등수를 얻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성적이 올라가면 성취감을 느끼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내가 어느 특정 영역에 취약한지 알아내고 고치는 데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일은 아닙니다. 성적이 배움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어가 중요한 업무 분야에서는 영어 실력을 평가해서 인재를 채용하겠지만 시험 점수가 가장 높다고 해서 일을 가장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따낸 1등이라는 결과가 행복이나 안전과 같은 가치를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현재 세워놓은 인생의 우선순위에는 각자의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돈과 관련된 목표를 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돈이 충분해야 가족이 아파도 마음이 든든하다며 삶의 가치 중에 우선순위를 높여두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대신해서 세워준 목표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 않은 목표는 아닙니다. 내가 세운 목표들을 하나하나 실행하는 데서 오는 성취감이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바람직하게 세워진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 일상생활에서 특정 순간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인생의 크고 작은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있나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마음이면 인생이 편해진다. 사람의 뇌는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는 위험과 손실에 예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길 손꼽아 기다리던 가정주부가 원하던 것을 얻고도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 큰 집이라는 기쁨보다는 큰 집을 얻고 나서 늘어난 집안일과 부채에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요. 모든 변화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왔을 때 지나친 긍정이나 부정은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8년간의 베트남전 포로생활을 견뎌낸 한 중령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제임스 스톡데일은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은 결과 힘든 포로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베트남전 포로생활을 견뎌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금방 풀려날 것이라고 지나치게 긍정적인 기대를 한 사람들은 견뎌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포로생활이 길어질수록 반복되는 상실감에 지쳐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코로나19 제1확산기에는 조금만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거듭 실망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죠. 변화가 다가올 때는 변화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변화가 다가올 때마다 마음을 어떻게 다잡는 것이 좋을까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상황이 변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컨대 여행을 하는 동안 처음에는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끼지만 곧이어 익숙하고 편안한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적당한 불안은 우리가 여행에서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도와주겠지만 이때 불편한 면에만 집중한다면 여행 기분을 망칠 수 있습니다. 백곰 효과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고도 불리는 이 심리학 현상은 하버드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대니얼 웨그너가 진행한 실험에서 유래했습니다. 웨그너는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첫 번째 그룹에게는 백곰을 생각하라고 하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백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다음 백곰이 떠오를 때마다 종을 치라고 했는데요. 백곰을 생각하지 않기로 한 두 번째 그룹이 종을 훨씬 더 많이 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안한 느낌이나 생각은 우리의 시선을 쉽게 잡아당깁니다. 인간의 뇌가 느낌이나 생각을 지우는 기능이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나 자동차를 처음 몰 때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면 오히려 사고를 피하기가 힘듭니다. 아이가 놀이터 놀이터에서 넘어져 통증이 있을 정도로 상처가 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게 뛰어놀다가 예 피난다 라는 말 한마디에 자신의 상처를 보고 놀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커지지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그 생각과 느낌이 약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대단히 복잡한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몹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랩 메모리가 매우 작은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어디로 집중할지 정하는 것이 감정을 다스리는데 중요합니다. 여행 중 일출을 보러 가면서 추운데 괜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왔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햇드는 광경을 꼭 보고 싶었으니까 좀 추워도 참아야지 라고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행의 풍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주위를 돌려 이 여행에서 나는 무엇을 느끼는지 이 여행지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앞으로의 여행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등 내게 중요한 가치에 집중한다면 여행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엔데믹 시기를 맞이하여 시작된 대면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을 하느라 체력은 소모되지만 화상 회의로 인한 피로감과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줄어듭니다. 불편한 사람과 마주치는 것이 신경 쓰이겠지만 만나서 즐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소들보다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한결 소원해집니다. 유명 맛집 앞에서 줄을 서듯 나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상대적으로 작은 불편은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죠. 스톡데일 패러독스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바뀐 현실에 적응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합리적 낙관주의가 도움이 되는 것이죠. 기존에 통용되던 방식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에 똑똑해야 덜 다친다. 정신건강 의학가를 찾는 사람들 중에는 치매나 ADHD처럼 기억력 집중력 등 인지기능의 저하로 우는 사람도 있지만 감정 인식의 어려움이나 그 결과로 생긴 집중력 저하 피로 등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커다란 슬픔이나 불안을 안고 있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함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환자는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증상의 크기는 작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회복이 더딥니다. 의사가 여기저기 누르면서 아프냐고 묻는데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반복하는 상황과 비슷하죠. 감정 감정 인식이 어려운데 심리 상담만으로는 효과가 없어 정신 건강 의학과 진료를 권유받은 경우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제서야 자신도 잘 모르던 불안과 긴장이 완화되면서 감정을 더 잘 이해하기도 하죠. 약물 치료도 큰 효과가 없을 때는 과거의 경험들을 더 자세히 탐색해 봅니다. 환자에 따라서 우울장애가 심해 과거를 더 나쁘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감정이 억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부족한 점이 드러날 때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좋은 감정을 경험해야 불쾌한 감정과 비교해보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에 대한 이해나 대화 없이 수치화된 결과만 강요받으며 억압되었던 사람들은 시험지보다 복잡한 현실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동료 친구 배우자에게 서운하거나 화가 날 때 이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떤 느낌인지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짜증나요 싫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등으로 뭉뚱그려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감정어의를 공부하라고 권합니다. 감정수업을 진행하는 초등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성인들을 위한 감정수업도 자주 열리면 좋겠네요. 맛없다 대신 짠지 싱거운지 매운지 알면 요리를 더 맛있게 할 수 있듯이 자신의 감정을 모호한 어의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정확한 어의로 이름 붙일 수 있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도 덜 다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난관은 살면서 끊임없이 찾아오겠죠. 또 완벽한 해결이란 것도 완벽한 대비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저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 아픔의 본질적인 원인을 인식하면서 그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줄 아는 마음가짐만이 삶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